참 좋은 소리구나. 황후 맘아! 궁중학사인 모양이구나. 나를 위해 한국 연주해 주지 않겠느냐? 엄마. Prayer 바람을 날려 여기로 왔네 저 달핀 속에 머물렀네 불안한 어둠 저 편에 멀어지네 참았던 눈물 바다로 떨어지네 닿을 수 없었던 넌 내 곁에 있는데 내 마음 이리도 왜 이리 섬을 거치는 건지 저 하늘이 내려준 우리의 인연은 바람이 잠드는 그 곳으로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물 후회는 이젠 소용없어 따스한 너의 두 손에 잡아서 두 눈가에 슬픔만이 가득하네 운국에서 휴전을 위한 사신이 올 것이니 악사들은 나가 추견 준비를 하거라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? 아직 황우마마의 시신이 황국을 벗어나지도 아니하실 것만 추견이라니? 이 무슨 망발이란 말입니까? 저자의 혀를 뽑아라 다시 명함과 단정 나가지 못할까? 저자의 혀를 뽑아라 저자의 혀를 뽑아라 닿을 수 없었던 넌 내 곁에 있는데 내 곁에 있는 내 곁에 있는 왜 이리 서가 빠지는 건지 저 흐리내려준 우리의 인연은 푸름이 잠드는 그곳 저자의 혀를 뽑아라 저자의 혀를 뽑아야됩니다 제가 고현장의 혀를 뽑아라 이 아래에서 제 삶의 혀를 뽑아라 이 아래에서 제 삶을 뽑아야 그 아래에서 그 아래에 저자의 혀를 뽑아라 그 아래에 감사합니다.